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언덕의 이름이 히버리말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했는데 그 두 단어의 뜻이 동일하게 해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날에는 그 해골 언덕 위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골이 있습니다. 그 해골의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발을 통해서 보혈이 흘러내립니다. 어디로 흘러내리겠습니까? 십자가를 타고 해골로 흘러내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적셔진 그 해골이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신약 성경의 핵심이요, 그리스도 구원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 어제는 바로 그 갈보리 위에서 벌어진 인간 군상들의 추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다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못 박힌 예수를 찾아가서 시롱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그들도 이미 해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눈으로 보면 2000년 전에 그 해골 언덕 위에서 해골들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온갖 추태를 부리다가 해골로 사라져간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자신들이 갈보리, 해골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갈보리와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셔츠 단추를 채우다가 제일 마지막 단추를 채울 구멍이 없으면 큰 단추를 잘못 채운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단추를 다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추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전처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무언가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겁니다. 무언가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면 첫 단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교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기원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가지실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예레미야 또 핵 혹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몰골의 예수를 볼 때 역시 가난하고 초라한 몰골을 지녔던 과거의 선지자 이상일 수는 없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물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개새끼가 개고 사람 자식이 사람이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한 이 문답은 심산 개고기나 허허 벌판에서 있었던 문답이 아닙니다. 가이샤라 빌리뽀에서 있었던 문답입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셨는데 가이샤라 빌리뽀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가이샤라 빌리뽀는 분봉왕 헤롯 왕이 대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인 필립 이것을 붙여서 가이샤라 빌리뽀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무나 도시를 만들고 로마 황제 이름이나 칭호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동네를 하나 만들고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를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가 붙어있는 도시가 여럿 있었는데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위상에 걸맞게 엄청난 주모의 대도시여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시의 한 중앙이나 아니면 가장 높은 언덕 위에 황제를 경배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경배받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경배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이샤라 빌리포가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가 붙었다는 것은 바로 이 도시 한 중앙에 혹은 가장 높은 언덕에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도시를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도시에서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베드로의 대답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삼권을 장악하고 치중의 세계의 패자인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닙니다. 비록 누추한 몰고리를 망정 나사랏 예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 의미였습니다. 그 의미의 주석을 가하자면 주님 나는 이제부터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비록 초라한 몰고리를 망정 나사랏 예수 당신의 영원한 진리의 논리만 쫓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반석 같은 그 고백 위에 너희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갈보리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이지만 주인은 특정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메시아시오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피로소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 때로부터 바로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여 성자 하나님이신 줄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으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반드시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안 돼.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 해골 위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보혈이 흘려내려서 그 해골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예수도 죽어버렸다. 그러면 예수의 구원은 이 땅에 국한된 구원입니다. 예수도 죽고 우리도 수명이 닿으면 죽고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이 땅에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구원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시고 반드시 죽임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피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면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해 죽으신다는 소리만 들리고 그 소리를 먼저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죽는다는 소리에 사로잡혀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뭘 붙들어요 옷자락을 붙들고 베드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메시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낚아채서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낚아채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네 우리말로는 항변하여 이렇게 돼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밝혔다 그게 아니고요 헬라우 동사 에피티마우는 야단쳤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땡기면서 지금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야단쳤는가 주여 그리 마오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리하리이다 당신이 지금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는데 주여 그런 일은 절대로 당신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베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허상이 있는데 베드로가 만든 하나님의 허상은 절대로 죽으면 안됩니다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붙잡고 야단을 치면서 주여 그리 마오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성경은 존댓말로 되어있죠 헬라어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존댓말이 없는 헬라어의 그 뉘앙스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낚아채고 예수님을 야단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은 너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말 하지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이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여서 인간의 대속물로 만들고 그리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의 덫에 걸려있는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구나 베드로는 인간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사고 속에 구겨 넣어서 하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아 물러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이었습니다 반석같은 베드로의 고백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교회의 초석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 분비점이 뭔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제까지 갈보리 교회의 초석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음을 깨트리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내일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에 접속되는 것이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세상의 인간이 되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허물어 털릴 뿐입니다 이 이후에 성경은 제자들의 거듭되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을 증거해줍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당신의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실 것임을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들었으면 첫 번째는 그렇게 베드로가 돌발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그 말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주님 말씀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헬라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깊이 슬퍼하였다 왜 부활을 못 믿는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의 방점은 살아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은 아예 제쳐버렸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만 듣습니다 왜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 주님이 죽는다니까 그들은 매우 슬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금요일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당신의 죽임당하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제자들이 두 번 다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들은 로마 제국입니다 빌라도 종도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번에도 주님의 방점은 살아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은 세 번째 들으니까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제 위독경이 됐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아 저건 뭐 어레 주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말씀 주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뭐 했는가 세배대의 아내 요한과 야구부의 어머니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당신의 오른쪽에 내 아들 한 명 왼쪽에 또 한 명 좀 더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은 그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빵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토막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던 그 신통력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청독을 쫓아내고 자기네들에게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배대의 아내가 먼저 청탁을 넣었습니다 당신이 집권하시면 내 두 아들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그 소문이 다른 제자들한테 퍼졌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너희 둘이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권하시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좋은 자리 맡을 거냐 하고 자기네들끼리 누가 제일 큰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서 세 번이나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네 어제 우리 갈릴리 여인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갈릴리 여인 중에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세 번 말씀하신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할렐루야 하고 만세를 부르며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습니다 누가 보곰 2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갈릴리 여인들은 주님께서 내가 죽임당하고 나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통해서 들었는데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구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갈릴리에서 온 저자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알려줬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황당한 소리 하지마 부활의 증인, 증인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무덤으로 뛰어봤습니다 그 무덤 동굴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부활하신다고 세 번 예고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주님을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기다 따오마조 희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넣었는데 왜 세마포로 넣고 시신을 넣고 세마포만 있지 베드로조차도 희한하게 여기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세상에만 몰입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 첫 번째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실체는 어떠했던가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요한복음 21장의 결론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연이어서 교회의 역사를 읽어주는 사도행전이 시작되거든요 그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아니요 요한복음 21장 20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볼일이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말이야 네가 두 손을 벌릴 거야 나한테 항복할 거야 그리고 네 허리띠를 내가 멜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끌어가는 곳으로 네가 따라와야 해 주님의 그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리켰다 베드로의 순교를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해야 돼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가 묻던 자더라 베드로 자기가 순교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요한을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예수님 사람 독차지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가 주님 나는 순교한다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라이발이었던 걸 압니다 베드로는 쟤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베드로야 저 요한은 말이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게 둘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가정법입니다 설렴 내가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 한들 그게 왜 네가 상관할 일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여서나 예수님은 가정법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쟤를 살려 둔다 할지라도 근데 그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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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왜곡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들은 베드로가 왜곡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그리고 이 이후 두 절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결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복음소와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요한은 안 죽는다는 거짓말이 퍼졌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인 제자들의 모임에서 이처럼 질투와 시기 거짓모함 선동 왜 부활을 못 믿는다 부활을 못 믿으면 주님의 죽임당하심이 나를 위한 죽임당하심이라는 것도 못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기하고 서로 거짓말을 거짓말로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속에 과연 자기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순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사시대처럼 전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심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에 사로잡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삶으로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사도바울이 오늘날 트리키의 중부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무슨 연유인지 성령께서 너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 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주님께서 중부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바울이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동진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또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과 예수의 영을 동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고 부를 때 그 예수님을 호칭 안에서 성자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할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령님 할 때 성부와 성자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기도 하신 것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시기하고 모함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뭐가요? 모든 육체 이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제 육체가 있는데 이거 풀하고 꽃 같아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내 고기 덩어리가 다 썩어 문드러지면 남는 건 해골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모든 육체는 해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육체는 해골이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어떤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거의 제물로 죽임당하셨다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온갖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엔도 슈사크라는 일본 작가가 책 두 권을 썼습니다 첫 번째 책 제목이 예수의 생애입니다 두 번째 책 제목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첫 번째 책이 예수의 탄생이고 두 번째 책 제목이 그리스도의 생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엔도 슈사크는 예수의 생애 생애를 먼저 놓고 이번이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철저하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기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옷자락 잡고 야단치고요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말 퍼뜨리고 예수의 생애입니다 그 예수가 죽임당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영을 보고 나니까 피로서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가 내 속에 계시니까 여러분 초대교의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에 타 죽으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으면서도 예수가 살았다고 외쳤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만났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의 부원은 이 땅에 국한됩니다 우리도 공동묘지에서 끝납니다 사순절이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것은 사순절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향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답을 얻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조롱과 비난을 대상으로 전락했는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영원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더 많이 벌고 내 자식 잘되고 그게 다예요 예수께서 그 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다